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맛있어요. 오늘의 먹방은 조금 더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오예. 너무 맛있어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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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계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제일 강하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초콜릿 계란 오징어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매콤한 고소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나 진짜 초콜릿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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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 바닐라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는 오늘의 결혼식을 해봤어요. 오늘의 결혼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집에unes을 해드려야 합니다. 쓰레기 호불호!" 그리고 저는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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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상상합니다 그게 행복한 생각입니다 이 시각 세계에이 매우 매운 것 같네요 내게 잘 어울려 나도 내게 잘 어울려 네, 혹시 우리가 보니? 나 너희 잘 보니 난 잘 어울려 그것도 좋고 outback steak outback steakhouse 첫째 때의 첫째 주문 their pasta is 진짜 맛있어 난 그럼 their steak I asked for medium rare but it was fully cooked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고기와 함께 치킨이 치킨이 있다면 서로 바이러스 를 다 먹으면 좋은데 나는 이렇게 치킨이 잘 먹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치킨을 좋아해서 진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언제 마시는 것이 좋았는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에 또 만나요! 감사합니다.